안녕하세요 다이베프니입니다 오늘은 우리 셰프 우주캔디를 먹었는데요 잠깐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하고 여기가 색깔이 달라요 이렇게 여기하고 이렇게 먹어볼게요 안에가 이렇게 무슨 아연색으로 내용물이 들어있어요 잠깐 쉰맛이 나요 안에 내용물은 신초리맛 같아요 이번엔 소리가 나요 이것도 먹어볼게요 이것도 먹어볼게요 이것도 똑같네요 이것도 똑같네요 좀 쉼대도 그래도 맛있어요 이번에는 하얀색하고 분홍색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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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내 명물이 특별히 약간씩 다르게 있을줄 알았는데 이거는 다 똑같이 들어있어요 좀 쉰데 약간의 중독성이 있어요 또 하나 먹고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이번에는 분홍색하고 분홍색 ASMR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소리가 안나서 좀 아쉬워요 그럼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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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